공항에 도착한 시민이 안내에 따라 승합차에 오릅니다. 차량이 향한 곳은 수원의 선거 연수원. 입국자는 야외에 마련된 임시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연수원 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안 아픈 사람들이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족들도 안전한 거니까. 수원시가 무증상 해외입국 시민을 위해 전용 차량과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입국자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생활하며 경과를 살피도록 돼 있는데 이들의 확진은 물론 가족 등 2차 감염까지 이어지자 시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설에 다녀간 이들은 120여 명. 이 가운데 5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증상자들을 2, 3일 정도 숙박하면서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인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2주간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입국자 가족의 감염을 막기 위해 수원시내 호텔도 활용됩니다. 시내 대형 호텔 5곳이 입국자 국내 가족에게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또 지내실 수 있게 장소를 저희가 제공해드릴 예정이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소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 시설과 차량은 수원시민에 한해 사전 신청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시설 예약을 하지 못했거나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공항버스 정류소부터 자택까지 무료 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수입니다.